준결승 첫판, 노은수와 김서양. 자, 힘을 차고 벗겨냈지만 결코는 노은수 첫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은수 선수는 상대를 좌우로 흔들다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밀어치기를 하거든요. 자, 밀어치기 터로라는데요. 자, 밀어치기. 2대0 결승으로 갑니다. 강사랑과 사만다. 자, 둘 배지기, 둘 배지기. 이야, 강사랑. 강사랑. 와, 신장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60cm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야, 강사랑 선수. 자, 강사랑. 와, 배지기 성공. 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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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판 내리. 첫째 벌입니다. 자, 달려냅니다. 자, 버티고. 자, 버티고 배지기 성공. 성공입니다. 이야, 김체린. 첫판을 가져옵니다. 자, 팔을 뺐어요, 김체린. 자, 배지기 성공. 이야, 굉장히 빠르네요. 자, 첫판. 배지기, 배지기 성공. 와, 최고. 이윤아. 그렇죠. 와. 두 번째 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윤아. 이야, 이윤아. 이야, 이윤아. 이윤아. 해장이라는. 축하합니다. 글메지기. 첩치기. 야, 김은별. 자, 본인이 접판 당했던 기술 그대로 대답하시네요. 한유란과 재현. 자, 김에지기 들어가죠. 오, 김에지기 섹돌. 오, 김에지기 섹돌. 한유란. 한유란이 첫판을 가져왔습니다. 최희화와 김다영. 자, 최희화 힘을 썹니다. 해지기 섹돌. 첫, 이렇게 최희화. 덧걸이로 이다현 첫판 가져옵니다 밀어치기 성공 임종수 밀어치기 시작됐습니다 덧걸이로 이다현 버팁니다 밀어치기 강사람 노은새 승리 강사람 노은새를 쓰러뜨렸습니다 강사람 잡았구요 두 번째판 베지기 성공 1대1 6점 아쉽지 않아 1대1 위로치 성공 찬륜아 위로치기 오오 베지기 성공 3초 만에 끝났습니다 버티고 다시 들어요 드리미지 성공 양윤서의 우승입니다 베지기 베지기 성공 베지기 성공 베지기 성공 베지기 성공 베지기 성공 베지기 성공